축복의 물줄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은 너무 목이 마른데 마실 게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바로 애국을 떠나 새로운 장막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무슨 일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이제 또 움직여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치기 선수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장막을 쳤다가 허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애국 생활과는 너무 달랐어요 애국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궁전과 신전들을 지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여기저기로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어요 애국의 재앙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고 바로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갈라 도망칠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광야의 여행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셨지요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답니다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뜨거운 바위를 오빈삼아 요리를 할 수 있을 정도였고 또 밤에는 너무 추워서 꽁꽁 싸매고 있어야만 했어요 막 도착한 이곳은 새로운 장막, 르비딤이란 곳이에요 모두들 오랫동안 걸어와 지치고 목마르고 꽤죄죄하네요 소들이 목마르다고 울어대자 양과 염소도 물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당나귀들도 울어대며 발을 쿵쿵 물을 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물이 없어도 괜찮은 동물은 낙타뿐인 것 같네요 낙타는 물 없이도 한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물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서로서로 물 좀 찾았냐고 물어봐요 하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못 찾았다네요 사람들은 모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물 좀 내놔요! 목이 말라요! 우리 가족도 목마르고 동물들도 목말라 해요 물을 못 마시면 다 죽고 말 거라고요 모세가 슬퍼 보여요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말이에요 자신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모세가 말했어요 왜 나한테 와서 투덜대는 것이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거요 여기서 다같이 죽게 생겼소 어찌할 바를 모르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요 제게 돌이라도 던질 태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도자들 며칠 데리고 앞으로 나아가거라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때 썼던 지팡이를 가져오렴 내가 네 앞에 가며 호랩산의 한 바위 옆에 있겠다 그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거야 모세는 지도자들을 불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내리쳤지요 그러자 물이 콸콸 흘러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을 양이었지요 동물들까지도 충분히 마실 만큼 많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신답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죠 external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